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스팸 선물 세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모구촌 풍미 가득 7호 세트입니다.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 세트로 가성비 우수하고 포장 실용적으로 되어있고 색다르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4위는 올 더움 런처 미트 선물 세트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선물 세트로 묵직해서 선물할 만 나고 쇼핑백 포장되어 있으며 포장 디자인 깔끔합니다. 3위는 스팸 클래식 1.8kg입니다. 이색 스팸 선물로 좋은 제품으로 식구만은 곳에 좋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으며 묵직해서 선물할 만 나는 제품입니다. 2위는 1인용 스팸 선물 세트입니다. 1인 가구에 선물하기 좋은 제품으로 120g으로 소포장되어 있고 포장 실용적이며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1위는 스팸 선물 세트 8시 5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물하기 좋은 선물 세트로 전용 쇼핑백 증정 중이고 포장 실용적이며 가성비 우수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